3분 수학 학습법입니다. 자, 수학 고수가 되기 위한 비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학 고수, 수학 고수가 되고 싶습니까? 비밀 이야기, 오늘 이야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고대에 인도, 고대 인도에 가보면 지금은 바라나시라는 인도라는 도시인데 그때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아주 큰 인도의 사원에서는 높이 50cm 정도의 다이아몬드 막대 3개가 딱 서 있겠고 거기에 가운데 구멍이 뚫린 가운데 구멍이 뚫린 순금 원판 64장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64장의 순금 원판이 쭉쭉 있었습니다. 근데 원판이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노이탑이라고 하죠. 이렇게 원판이 있었다 이거죠. 이게 64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창의사업을 위해서 많이 갖고 있는 교구인데요. 이게 하노이탑 교구입니다. 64기가 있었대요. 근데 이것을 다른 기둥으로 모두 옮기는 그런 날이면 지구가 멸명한다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근데 규칙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원판이 작은 거 위로는 큰 원판에 들어갈 수가 없어. 무조건 큰 원판 위로 작은 원판은 옮길 수 있지만 작은 원판 위로는 큰 원판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 해보실 거예요. 안 했던 학생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지구가 멸명한데 사람들이 막 불안에 떨어요. 근데 수학자들은요. 절대 불안해하지 않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것은 뭐 이거 수열 공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뭐죠? 우리가 뭐 이게 64개면 이거죠. 2에 64제곱 빼기 1개. 이만큼 최소 숫자로 옮길 수 있는 개수입니다. 이 개수는요. 몇 개냐면 만약에 한 번 옮길 때 1초가 걸린다고 하잖아요. 한 번 옮길 때 1초가 걸리면 이만큼 옮기는 거니까 이것을 다 따지면 약 얼마가 되냐면 5,833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번 옮길 때마다 1초라고 해도 이게 5,833억 년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지구가 멸명한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여기서 한 소년이 그때 최고의 수학자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자 그 수학자는 그 수학 마스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어 이탑을 5개를 옮겨오거라. 이 규칙대로 그러면 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난 도저히 할 수가 없네요. 하루 꼼꼼히 했지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가서 해오거라.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 해냈어요. 이제 알려주세요. 수학을 잘하는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러자 이제는 7개를 옮겨오거라. 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어 해냈어요. 7개 이거 직접 해보는 겁니다. 잘했다. 이제는 수학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10개를 옮겨오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알려주겠다. 하루, 이틀, 삼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지난 후에 얼굴이 상기된 채 그 소녀는 그 수학 마스터한테 와서 어 해냈어요. 드디어 제가 일주일 만에 해냈습니다. 그러면 10개 이제 알려주십시오. 수학의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수학 마스터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나는 너에게 그 수학을 잘하는 비밀을 알려주었다. 이미 너는 그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금 허망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수학을 잘하는 비법입니다. 작은 문제를 오랜 시간 동안 푸는 겁니다. 이것들이 수학자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문제집 많은 문제를 작은 시간에 풀려고 막 미친 듯이 똑같은 유형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수포자의 길로 가는 겁니다. 60%가 수포자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수학의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 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마 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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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그럼요? 다음 시간에 그럼요?